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113페이지 포인트 24번 등록면에서 납세 절차 및 비유가 센데 이것도 별표에 세게 합니다. 보시면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의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면에서 납세 무자는 전세권자이다. 설정 등기 누구라고요? 권자. 맞죠 여러분? 2번 부동산 등기 등록면에서 납세지는 등기 권리자의 주소지이다. 하여튼 지방세는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닙니다. 지방세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번 지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4번 지문 잠깐 넘기지 마시고요. 4번 지문 보니까 등록면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에서의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게 등록면에서의 신고우제가 중요합니다. 이게 신고우제가 중요한데 등록면에서는 이게 신고우제였잖아요. 이게 신고우제가 중요한데 등록면에서는 신고기 안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거 등록면에서의 신고우제가 중요한데 신고우제가 중요한데 아이고 이거 납부했을 때 신고우제가 뒤로 가버렸네요. 등록면에서는 신고기 안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한번 보세요. 등록면에서의 신고우제는 이건데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답질물로 나오고요. 등록면에서의 법정 신고기 안내 신고기 안내 신고할자가 신고기 안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랬어도 등록면에서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등록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봐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나 과소신고 이런 신고 관련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요.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한다 안 합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50%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우제 중요하죠.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정답질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됐다. 사회 발생이 몇일이야? 60일 내신고 납부예요. 이 경우만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요. 이어서 보니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이어서 봅니다. 1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또 반복되니까 등록면허세도 30일 나오면 일단 틀립니다. 30일 나오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14번도 여러분이 한번 5번 지문만 볼게요.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인데 법인이 아닌 자가 거래인 거래인데 5번 지문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6천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천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것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거 일단 잠깐 한번 여기를 한번 보세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등록면허세 아까 신고 후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부했다 그러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때 무신고 과설신고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어요. 일반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예외적으로 기간을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래서 등등 일반적인 가산세 규정을 두고는 있는데 하여튼 중가산세 규정 없다는 거 일반가산세 있지만 이런 것도 기한의 신고는 다 허용됩니다. 취득세랑 똑같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의 신고할 수 있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사과 20% 부과된다는 것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좀 보려고 하시냐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특강도인데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구가 과세주체가 되죠. 구세고 더세고. 취득세는 사실주의과세잖아요. 등기등록 허가동과 무관하게 과세예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제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지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이런 거. 납세문 성립식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입니다. 과세표준 둘 다 신고납부하니까 납세문자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우르기가 봤고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의 경우 토지 지목변경할 때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에다가 1억이었는데 대로 지목변경되면서 바티였다고 대로 지목변경되면서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원. 에다가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 증명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변경 등기하는 거니까 권당 얼마? 6천 원입니다. 변경 등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신고납부에 대한 취득세는 원칙 60일 내에 증여 포함해서 신고납부. 상속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이 속한데 말일로부터 6개월에 땡. 부동산 등기실은 부동산 취득일로 또 60일이 아닙니다.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고. 그냥 등록관세 갈 때 도구에 지자체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영수증 갖고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고. 그런데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기간 나오는 건 추가신고나프기 아닙니다.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용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회 발생 이후에 며칠 내에? 60일 내에 둘 다. 보통징수에 신고납부해요? 신고납부합니다. 둘 다. 이 경우만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나온다.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자하고 매각하면 걸렸다. 상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조세 포탈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우치와 친구들. 그런 애들 빼놓고는. 기한 후 신고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다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용됩니다. 면세점 취득세는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 없습니다. 오히려 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6천원 미만이면 무조건 6천원 받고요.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거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고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게 할 때 특별징수세는 경우가 취득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에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징수 취득세는 없고 등록면허세는 있고요. 부가세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감면 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감면이 있을 때는 모두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5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한 문제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서 답을 먼저 찾아야 되냐면 등록면허세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아니 우리 문제가 취득세 문제가 세 문제 나왔어요. 등록면허세 문제는 이렇게 한 문제 나왔거나 아니면 없어요. 그럴 때는 일단 그래서 묶어가지고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돼? 등록면허세 지문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등록면허세에 답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를 이용 대상이 돼요. 그럼 취득세 지문이잖아요. 원래는 통과하고 통과하고 통과해야 되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를 이용 대상이 될 때는 30일 이내 삐이! 취득세 무조건 며칠입니까? 60일 이내 산출한 세계에서 이민합부한 세계 공제조퇴,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신권합부에 신권합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0일 틀렸고 가산세 포함 틀렸습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권합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2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한 후 30일 취득세를 신권합부해야 한다. 그래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요?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권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접수하는 날까지. 3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정에 따라 검증이 이뤄진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의 표현을 시값 순액으로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국수공판법 부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약으로 합니다. 시값 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약으로 해요. 4번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료세 세율은 부동산가에게 1천번에 이루어 한다. 그런데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는 뭘 과세 필요합니까? 채권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에 세율은 소유권 2에 걸린다. 1천번에 이죠? 1천번에.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틀렸습니다. 채권 금액의 1천번에 입니다. 가압류 등기는. 5번입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등록료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기한인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맞잖아요. 신고의제 요구하고. 자, 이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는 취득세 등록료세에 묶어서 5주선 다 구성됐을 때는 등록료세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등록료세부터 지문을 보세요. 16번 문제도 불표시합니다. 작년 30회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료세에 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등기, 부동산에 대한 등록료세가 압수해지는 부동산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료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했을 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우제에 관한 거 또 나왔죠? 신고할 자가 신고시켰는데 신고하지 않았으면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기한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2번 정답. 3번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이런 경정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과세합니다. 부과자 아니한다. 4번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한다고 했죠?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으로요. 오른짐으로 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그래서 그랬고 작년에도. 5번 한국은행법, 한국수출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등길로부터 2년 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 없을 때 등록미너스의 세율을 중과세하지 않느냐 한다.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지전문사무설치 등기 저희 등기할 때 등록미너스의 표준세를 3배로 중과세하지만 여기서는 왜 중과세하지 않아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정, 사회관접자, 권위설로, 의료업 이런 거 중과세한다 한다 한다?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17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요. 하여튼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18번 문제.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미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절물에 부지러 상당한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등기는 등록미너스에 관한다. 아까 지목이 묘진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요.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19번 문제도 23회 때 문제인데 신구 의지에 관한 게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것도 19번 문제도 보시고요. 20번 문제 봅니다.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에 증가한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미너스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과세주체 취득세 특강도 등록미너스에 도구 납세 확정방법 둘 다 보여요? 신고 납부. 중가산세 취득세 적용 없음 그랬는데 맞아요? 원래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메가까지 했다 걸렸다 30세의 80% 중가산세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용 없음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취득세에서 중가산세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회원권 제외고. 또 하나가 간주취득. 지목변경 같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려 않고 싹 애초에 조세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가산세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목변경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주취득의 경우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간주취득이니까 취득세,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전국 요금 한 달이면 틀려요. 지목변경, 간주취득이니까 적용 없고. 등록면에서는 애초에 중가산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그래서 맞고요. 3번. 4번입니다. 과세표수는 취득세는 지목변경이니까 개인이 지목변경하니까 뭐예요? 증가한가요? 등록면에서는 변경, 등기해야 되니까 뭐예요? 건당 6천원이요. 건수가 과세표수입니다. 건수.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면세점, 취득세는 적용되는데 등록면에서는 이런 거 없고요. 21번 문제도 별표십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에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1번에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과세표수는 증가한 가액이다 그랬습니다. 등록면에서는 뭐라고요? 금방 받네요.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뭐다? 건당, 건당. 건수로 과세표수는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면에서의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천원 받습니다. 3번 부동산의 경우에 납세지는 등록관정 수재지다. 그래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 소재지고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가 등록관정,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할 때가 등록관정, 소재지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소재지요. 4번입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2이다. 소유권 2의 권리들은 다 세율이 얼마라고요? 1천분의 2. 0.2%입니다. 소유권 2의 권리들은 다 0.2%고. 4번 맞네요. 5번 중가산세가 적용된 경우가 등록면에서는 있어요? 없습니다. 취득세처럼 애초에 자기를 싹 드러내지 않고 포탈, 매각 이런 게 안 돼요. 등록면에서는 지자체에 등록면에서는 안 냈는데 등록관세에 와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우치와 친구들이나 도사들이나 등록을 안 냈는데 등록관세에 부족 딱 붙여가지고 자기가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도수를 써가지고 등기 등록하고 싹 사라지고 되지만 우리 안 되니까 등록면에서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22번 문제도 별표시합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에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에서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상황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의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본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2번 부동산 등기 등록면에서의 표는 등록 당시 뭐라고요? 신고하는 가약으로 하고. 3번 반복되고요. 4번 보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 인수한 후 5년 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함에 따른 등기할 때 등록면에서는 표준서를 몇 배요? 법인 등기 표준서를 몇 배? 100번에 300으로 증가시합니다. 5번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에서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가액을 등록물건 소재지별 시가표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등록관청 소재를 합쳐지로 한다.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을 어떻게 한다? 안분. 시가표액 비율로 나눠서. 그런데 등록면에서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등록면에서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이 몰빵입니다. 소재지별 안분 이렇게 뒤바꿔요. 취득세는 소재지별 안분이고 등록면에서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이 몰빵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소재지별 시가표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여기가 틀렸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의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상을 공부의 등기 등록을 받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외관상.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번, 5번은 아까 PPT 통해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4번, 5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PPT 통해서 읽어봤어요. 국가나 자체가 체납자를 대위에서 하는 대위적 등기는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과세입니다. 누가 납세 문제가 된다? 소유자. 그 재산 소유자가 납세 문제가 된다. 아까 했잖아요. 국가나 자체가 체납자를 대위에서 하는 일체의 대위적 등기는 비과세 한다면 틀려요. 이건 소유자가 납세 문자입니다. 그리고 5번하고 비교해서 아까 보라고 했습니다. 24번 문제, 29회 때 문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 납세 문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설정 등기하는 거니까 누구예요?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권자. 전세권자인 누구? 갑인합세 문자입니다.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의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의뢰 주소지로 한다. 아유, 좌우지간 답세지의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지방세 무조건 일단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2번, 부동산 소재지이고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는 전세 금액의 세율은 소유권 2에 걸리니까 무조건 얼마? 1,000분의 2, 0.2% 4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기 건당 6,000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얼마? 6,000원으로 하고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 납세 문자는 병이다 그랬는데 등록면허세 납세 문자는 등록을 하는 자, 받는 자 그래서 병이 납세 문자가 됩니다. 이전 등기, 그 다음에 25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관 설명으로 오른 것 26기 때문 문제인데요. 반복됩니다. 1번,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자의 주소지다. 지방세 납세지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기를 등록하기 전과에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과산세가 부과된다. X 여러분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지과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신고 후지 여러 번 나왔잖아요.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위고 소가 전문의 되니까 과세표준은 세율은 상속으로 인한 거 상, 3, 8 1,000분의 8이 돼야지 1,000분의 8이 돼야지 4번입니다.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색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상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등기하기, 등록하기 전까지 맞잖아요. 4번 정답이고 5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설립, 설치, 전입 등기할 때 표준세는 몇 배요? 3배입니다. 100분의 200이 아니라 3배가 돼야지 100분의 300이 돼야지 넘어갑니다. 재산세로 가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 재산세는 여러분 보시면요 재산세는 보시면 드디어 재산세입니다.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목운동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오므라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킵니다.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 자, 이제 문제풀이 과정도 다음 주면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총정리 특강 총정리 특강이 들어가면서 실적으로 마무리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쪽지개 특강으로 그동안 이론을 하루 동안 그냥 쫙 한번 쫙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막 익히고 중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하루 동안에 한 바퀴 팍 돌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이제 9월 달에 보게 되면 세법은 그래도 점수가 좀 나와요. 처음 판부터 만약에 이 쪽지개 특강을 안 하고 저 동영 모의고사를 바로 보면 평균이 40점대 후반대다. 그러면 이거를 하고 본 것은 평균이 10점이 10점 10몇 점이 높습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그래서 이거 쪽지개 특강을 한번 돌리고 보는 곳이 학원이 있고 어떤 곳은 바로 동영 모의고사 하다가 이걸 보는 곳이 있어요. 그럼 제가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쪽지개 특강을 하고 본 곳은 평균이 10몇 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 안 하고 본 곳은 평균이 10몇 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한 바퀴 쫙 돌리고 그 다음에 하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과정에 들어가시면 들어가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동영 모의고사 이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그냥 뭐 시간 되면 문제 풀어보고 이러지 말고 그냥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인강수강생은 똑같습니다. 저희들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내일이 만약에 부동산 학교론이면 학교론 그 동안 공부했던 거 1주차 때는 뭐 요약집을 본다 2주차 때는 총정인 특강을 본다 3주차 때는 전국 모의고사라든가 문제 틀렸던 것을 오답 이런 것들을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그 전 하루 동안에 전치를 무조건 그 주에 보기로 한 걸 다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아 이렇게 찍으세요. 눈으로 보면 공부했어요. 표시했었지 하는 거 표시된 거 위주로 쭉쭉쭉 전체를 빠르게 한 번 쭉 스킵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그 부분이 내 구멍이니까 해설강이 들으면서 메우고 딱 끝났다 그러면 다음 날 것도 바로 이제 또 준비해서 그 다음 날이 만약에 공법이다 공법 또 쫙 한 번 또 공부했던 것 중에 이번 주는 뭐 다음 주는 뭐 3주차 때는 어떤 걸 공부할지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총정인 특강을 들은 것은 총정인 축구식계 특강 이론을 이걸 들은 것을 또 한 번 쫙 훑어보고 이번 주에는 그 다음에 또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섯 가지 공부한 내용들을 90월 달에 여러분이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쭉 훑어보고 내가 이걸 알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맞출지 못 맞출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쭉 훑어보고 그냥 훑어보고 시험 보고 훑어보고 시험 보고 틀리면 구멍이니까 메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서 정신없이 막 일주일 동안 막 공부했던 거 훑어보고 쭉 훑어보고 시험 보고 이래야지 타이트한 마음으로 내일 당장 시험 봐야 되니까 무조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정신없이 보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한 과목만 쭉 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요. 막 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동영 모의고사 일정에 맞춰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했던 것들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동영 모의고사 들어가면 과정 들어가면 쪽집기 특강 교수님들 하는 거 말고는 새로운 걸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어디서 좋은 자료가 있다더라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보지 말고 공부 자기가 했던 것만 다시 했던 것만 다시 보세요. 했던 거 시험하고 시험 보고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꼭 당부드립니다. 저 일정에 맞춰서 그래야지 정신없이 타이트하게 9시월달에 그렇게 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면서 실력이 팍팍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전체를 막 훑어주면서 120페이지 재산세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재산세는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산세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또 그중에서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예요.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모든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상 토지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그 모든 토지에 대해서 면적 똑같다고 똑같이 과세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용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나눌 때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29회 시험 때 토지용을 묻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29회 때 나왔고 작년에 제가 토지용 구분 문제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재산세 세율 문제에서 이거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용 구분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 지문이 이거였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재산세에서 납세 무자가 시험에 과위 매년 자주 나오다가 지금 이게 지금 뜸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래서 납세 무자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납세 무자 중요하고 납세 무자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는 뭐 또 등간에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 결정 세율이요. 과세표준과 세율이 작년에 세율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올해 또 과세표준과 세율은 역시 종합 독립함 묶고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나옵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납세질로 들어가고 재산세 납세 절차 재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징수 그럴 때 납세 고지서를 발비해서 징수할 때 언제까지 징수하는지 납기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재산세는 세 문제 나올 때 한 문제가 종합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단골로 나옵니다. 독립함 문제든 종합문제든 올해는 재산세 분할 납부를 중심으로 일단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가 작년에 독립함 문제로 나왔어요. 종합문제 속에서 올해는 지문 안 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출제됩니다. 먼저 120페이지 보시니까요 포인트 25번입니다. 재산세 특징과 과세상인데 별표시 하나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니까 재산세 특징입니다. 재산세는 과세주세는 시군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는 당연히 포함이고요. 보유세입니다.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세를 합니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 문자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예요. 건축이나 주택 같은 것은 동일한 시군구 관악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각각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토지의 경우는 동일한 시군구 관악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기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제합니다. 징수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럴 때 고지서익 시대에 납부기한은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가상금 3% 깔고 계속 안되면 납기 후 매일 1개월 경고할 때마다 0.75%씩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요. 그 다음에 체납한 지방세는 얼마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세총론에서 올해 국세기본법상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끝까지 버티면 1일 0.05%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될 때 이거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만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5년의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몇 년? 5년까지만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체납한 국세가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을 적용하자 이런 규정이 있고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에서는 체납한 국세 얼마? 100만원 미만일 때 100만원 미만일 때는 1일 0.06% 이런 거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랬습니다. 100만원 미만일 때 국세는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고요. 소액징수 면제예요. 거기서 장당 세액이 얼마예요?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천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합니다. 2천원은 징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물납 다 허용이 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예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상한 상환을 못 넘게 합니다. 세부담 상환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 자세한 기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요? 150% 자 공시가격 관계 없어요. 어디 토지나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전년도 세액이 몇 프로? 150% 번 넘게입니다.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원 냈습니다. 이번에 19만 3천원 계산됐습니다. 얼마만 납부해요? 15만원 이런 게 세부담 상환입니다. 전년도 세액이 150% 번 넘게 합니다. 근데 주택은 서민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냐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6억까지는 몇 프로? 110% 원동기하고 6억 초과했을 때 몇 프로? 130% 이거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 이거 살짝 그냥 150% 바꿉니다. 6억 초과했어도 몇 프로다? 130%입니다.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하세요. 토지건축물과 비교합니다. 동가라미 9번 사실주의 과세하고요. 그래서 재산세도 역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황부가합니다. 작년에 질문이 나왔지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은 재산세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121페이지까지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그처럼 그럴 때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과 하나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염장 같은 이런 시설물 또 무허거 건축물 다 대상이 됩니다. 121페이지 주택입니다.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항상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을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겸용주택이요.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겸용주택 건물 한 개동이 겸용주택이다. 1층 상가 2층 3층은 주거 그럴 때 1동 건물 한 개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주택면제 크다고 전부주택 그러면 틀려요. 양도속세 겸용주택은 부등호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면제 크면 전부주택인데 재산세 1동 건물은 주택면제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요.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 건물 방 하나가 독립하여 구입이 돼 있으면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계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계층이 101호와 102호로 독립하여 구입이 돼 있다 출입문 별도로 그럼 각각 1구 건물이 됩니다. 그럴 때 주거용 상위 면적이 50% 이상이면 이건 뭐다? 전부주택으로 봅니다. 50% 안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래서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그래서 재산세에서 1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해 50% 1동 건물은 주거분만 주택 이거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능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포인트 25 재산세 특징과 과세상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것은 가볍게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읽어보시고요.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1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니까 2번 지문이 19회 때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항공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들어가 있죠? 대상입니다. C값 순액이 1억 원인 비온무용 자강선박 여러분 가격은 중요하잖아요.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선박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C값 순액이 1억 원인 비온무용 선박이든 선박 대상입니다. 고급 주택이요? O 대상입니다. 주택. 카지노 배상들은 건축물 건축물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카지노 배상이든 호프집에 사용하든 건축물 대상이고 과수원이요. 토지 농지든 아니든 토지 대상입니다. 차량 X입니다. 골프용권 X입니다. 기계장비 X입니다. 광어권 X입니다. 얘네들은 취득세 대상은 되지만 재산세 대상은 아닌 것들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한 공개 없잖아요. 치읍번 법령에 있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속장 골프 연속장 같은 시설물도 아까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19회 시험 때 공부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다 골라보니까 지금 5개인가 6개인가 그런데 여기 보기는 4개밖에 안 나와있으니까 당황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대상에 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한 게 아니라 옳게 묶인 거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맞잖아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 부속 세상 이니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3번 주택이라면 지방세 크게 관계없이 주거용의 상들은 분말 주택으로 본다. 1동 건물이 면적 규례 주거만 이지 이게 재산세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1구 건물은 항상 몰기없게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50% 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명주택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교명주택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봅니다. 재산세 교명주택 암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 교명주택 암기는 취득세 에서도 교명주택 나오는데 판정할 때 취득세 주거와 주거 이해용도 개명된 교명주택 있어요.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중되고 상가로 보면 일반 건축물 세율 4%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럴 때 취득세나 재산세 취득세나 재산세 1동의 건물은요. 건물 1동 건물은 1동 건물은 이거 면적에 비례해서요.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에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이 아니라 주거 부분만 주택 입니다.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에서 다만 참고적으로 재산세 1구 건물 재산세 에서 1구 독립화에 구입된 1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하라고요? 50% 이거는 주거용 상 면적이 주거용 상 면적 항상 50% 를 기억합니다. 주거용 상 면적 50% 이상 이면 이상이면 이거 전부 뭐라고요?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 입니다. 이건 전부 주택 이고요. 전부 주택 이고 그래서 50% 안되면 주거 분만 주택 입니다. 독립화 구입된 1구 건물 인데 이게 102호 근데 절반은 주거용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 는 상 면적 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 는 주거 면적 으로 사용하면 1구 건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분만 주택 입니다. 하여튼 1구 건물로 하면 항상 50% 기억하시고 주거용 상면적 50% 1동 건물 1동 건물 1동 건물 이게 기본이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쿵쿵다 버전 으로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쿵쿵다 있잖아요 쿵쿵다 쿵쿵다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쿵쿵다 쿵쿵다 쿵쿵따리 쿵쿵다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옛날에는 액션까지 하면서 외우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범 보이기 싫어가지고 제가 안하는 거고 리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쿵쿵따부터 시작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입니다. 면적 비례 주거만 1동 건물은 그런데 1구 건물은 항상 50% 주거만 50% 이상 전부 주택 양도 수독세 에서 교명주택은 부등호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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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만 주거만 주택 이게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지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헷갈려요 시험장에서는 전부 주택인지 주거만 주택인지 이런 게 그러니까 입에서 툭 튀어나게 요해돼요 리듬 타면서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취득세 세율을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정 내용을 설명을 많이 하는 바람에 오늘 재산세 납세무자까지는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진도만 나가면 되니까 다음 주에 재산세 나머지하고 종부세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고기를 드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특강을 꼭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혹시라도 현장 못 오시는 분은 현장 못 오시는 분은 인강으로라도 꼭 들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니 진짜로요 제가 제 강의의 완성은 원래 이렇게 비교도의 특강 요약집 원래 제가 이제 내는 것 중에서 요약집 비교도의 특강집 그 다음에 쪽집게 이거 특강집 이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동영모의고사 160문제하고 쪽집게 100문제 그것도 그거하고 해가지고 260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전체를 훑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동영모의고사 과정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열나게 공부했던 거 어떻게 하지 공부했던 거 표시된 것을 쭉 보고 와서 시험 보고 어떤 주는 문제집을 만약에 복습한다 그러면 문제집을 복습하기로 했으면 이 문제집을 틀린 것만 틀린 것만 여러분들이 틀렸다거나 특별히 별표시하거나 특별히 그래서 하루 동안에 다 보고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하루 동안 다 볼 수 있어요 한낮에서 이거 그래서 무조건 보셔야 돼요 어거지르라도 시간이 없으면 그냥 어거지르라도 하고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에 맞춰서 하면 90월달에 여태까지 지금 정부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셨던 분들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시험은 90월달에 팍팍 올라갑니다 아저씨 여러분 또 그리고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쯤에 어떤 감옥인지 모르겠지만 민법이나 학계론 나중에 동영모의고사 딱 봤더니 점수 안 나왔다고 아휴 안되겠다 2차는 안되겠다 1차만 해야지 이러지 말고요 첫 동영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8월 말에 사실은 세법이 아니라 민법이나 학계론이 총정리 쪽식의 특강을 하고 보기를 저 하기를 원래는 원했어요 그런데 저를 일밭다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아 좀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면 1차 감옥에 점수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2차를 포기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수 안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하면서 팍팍 늘어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90월 두 달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날들 우리가 여름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그 때문에 일요일날 여러분들 쭉 쉽게 특강을 이거 선택 아니에요 이건 필수 마지막 과정들은 필수적으로 꼭 수강실 당부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일요일날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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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